경원교선대전 복싱클럽 소속 40세 신장은 159cm, 최종 48.12kg, 14가전 8승 5패 1 우승부, 전 IFBA 미니멈급 챔피언, 전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, 오늘 이 한일 대항전의 첫 번째 한국인 승리자가 되겠다 소개합니다. 신장은 157cm, 최종 48.68kg, 10.07kg, 1.95kg, 3.8kg. 본인은 niche 인플루엔사이이덕이, 지지않을 수 있다고 하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의 면은 변신형적 말입니다. 어동이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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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